1. 도전자 됐다 1. 도전자 안녕하세요. 머들리tv 이영택입니다. 자, 이영택을 이겨라. 계속해서 도전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분당 마이스트로크 클럽에서 운동하고 있는 32살 김상하입니다. 테니스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? 저 거의 한 10년 정도 쳤습니다. 그러면 본인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무래도 멘탈 관리? 아, 멘탈 왜요? 멘탈이 왜요? 좀 쫓기고 있으면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편이더라고요. 테니스가 참 재밌는 게 이기려고 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. 나도 시합 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 지고 있을 때 빨리 끝나고 한국 들어가지? 라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하면 이길 때가 있어요. 이긴다고 해서 이겨지는 거 아니거든. 그러니까 아예 부담감을 좀 놓고 테니스 자체를 즐겨야 돼요. 테니스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중독성? 공을 쳤을 때 타구감? 그럼 감독님은? 선수 때는 상금 따는 재미? 부럽다. 오늘 뭐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? 오늘 정말 잘해 한 게임? 상금은 나는 오늘 감기약을 먹고 와가지고 무릎도 내가 안 좋잖아. 감기약 먹고 와가지고 이게 막 어질어질해. 핑계가 아니라 그렇다는 걸 알고 이제 해소했으면 좋겠다. 이제 뭐 이런 거. 자, 바로 가시죠 뭐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선릴럽! 여분은 뒤로 많이 빠져있는 거요? 네. 그래서 아, 그래요? 어렵다 아려 서류를 업 공 너무 빨라 뭐 툭툭 치는데 뭘 빨라 공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슬라이스 더클 이렇게 뭐하냐 아 이걸 나더만 이였어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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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더만 나더만 있으면 바운드가 그렇게 안 튀어 안 봐주시네 15러프 들어가라 아 아 말린다 말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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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너무 재미없게 흘러가는데 허리 15 파이팅 아 아 서브가 이제 내가 서브가 세다 생각하니까 뒤로 빠져있잖아 그럼 앞으로 들어오게 해줘야지 앞으로 들어오게 해줘야지 아 아 쉽지 않네 한 포인트 따기도 쉽지 않은데 아 아 게임은 좀 더 발을 움직이는 걸로 왜 아니 아 아 아 아 라퍼리 네 아 아 아 아 아 움직이기 만들자 움직이기 게임 아 아 자신감이 없어졌어 어떻게 봐도 이걸 어 버릴럽 와 게임 다음사람 준비 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이제 나랑 하니까 자꾸 수비 위주로만 하려고 하는 거 같아 몸은 되게 파워이시 치울 수 있는 그게 충분히 있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손이 시럽다 아직 땀이 안 나가지고 욕심이었죠 한게임 어 서버가 너무 빨라요 될 수가 없어요 코스도 너무 좋고 유튜브 영상에 안 실릴 거 같은데 하하하 8분 넘어야 광고가 들어오는데 하하하 야 이거 뭐 편집하고 편집하고 이러면 8분 안되면 안 돼 하하하 아 난 봐주는 거 없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게 나오면 안 된다고 아 완전 절어버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 돼 아까 웜업 할 때 잘 치던데 아 왜 이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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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져먹었다 아 이런거 비쎄면 사람들이 봐준 줄 안다고 으 으 아 아 아 이것도 편집하면 안 돼 광고 안 들어와 와 뭐하냐 와 뭐하냐 아 아 야 야 공이 안 와 너무 뒤에서 치니까 공이 안 오잖아 아 아하 이거 불길한데 으 으 아 아웃 아우 아웃 아 다행이다 으 으 으 으 으 으 자 다시 매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건 진짜 아닌데? 평상시에는 이거보다 훨씬 잘 치죠? 야 됐어! 후우! 아웃! 야 다시 매치포인! 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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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!